2022년도 대통령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역사의 물줄기라는 것이 참 보면 희한한 그런 사건에 의해 가지고 훗날 되돌아보게 되면 역사의 물줄기가 바뀌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그 회장을 보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유동규처럼 돌았을 가능성이 높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성태가 만정이 떨어지는 모양입니다. 그들에게 진절머리를 내고 완전히 돌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데 대북 송금은 대장동이나 백행동과 달리 또 다른 차원의 엄청나게 여러분들 위력적인 그런 폭발력을 갖고 있는 이슈인 거죠. 이 건이 여러분들 크게 폭발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김성태라는 사람이 캄보디아에서 여러분들 태국인가 캄보디아에서 이렇게 귀국할 때만 하더라도 간을 받지 않습니까. 이재명 측하고 그런데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이화영이 김성태에게 계속해서 존댓말을 쓰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형 동생으로 20년 이상 이화영 씨하고 내가 같이 지내왔는데 어쩌면 그렇게 안면을 완전히 싹 갈 수 있느냐 정신이 정말 무섭다. 대질신문서 어떻게 당신 저럴 수 있냐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실당이 대북 송금은 우리가 모르는 것이고 그것은 쌍방울의 개인 기업 입장에서 추진한 것이지 우리는 일체 모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김성태라는 사람이 정신이 정말 무섭다. 정말 무서워. 무섭다 하기보다도 이게 뭐 완전히 나도 왕년에 한 가닥 한 사람이지만 이것들은 인간이 아니구나 이런 이야기가 똑같은 거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수원지검에서 대질신문하는데 이 자리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계속 김성태에게 존댓말을 쓴다는 이유로 김성태 전 회장이 크게 화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쌍방울이 경기도의 대북 사업을 돕기 한참 전부터 두 사람이 형님 동생 사이로 지냈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대하자 김성태 전 회장이 배신감을 강하게 나타냈다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한순간에 사람이 돌아설 수 있지 않습니까 유동규와 여러분 그래서 완전히 한순간에 돌아서 버린 거 아닙니까 저것들은 인간이 아니네 저것들은 금수네 이렇게 판단했을 거 아닙니까 김문기를 모른다는 이재명의 이야기를 듣고 지금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김성태라는 사람이 확을 뗀 겁니다. 조폭 세계도 이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세계에 김성태 씨가 잘 알 테니까 야 정치인들은 너희는 조폭보다 수준이 낮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 내용이 지금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냥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기사지만 야 이거는 잘못하면 대북 송근과 관련해가지고 완전히 뱃속까지 김성태라는 사람이 드러내겠구나 그런 판단이 쓰는 겁니다. 그러면 사건을 추적하는 검찰로서는 뭐죠 대형 호재죠. 대북에서 큰 게 터질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대질신문이 4시간 가까이 진행된다. 굉장히 긴 시간이죠.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는 시종일간 김성태 전 회장을 회장님이라고 부르며 존대말을 썼다고 한다. 한참 동안 이 모습을 물걸음이 지켜보던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년 가까이 당신하고 내하고 형님 동생으로 지낸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냐면서 버럭 화를 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그 속으로는 이것들이 인간도 아니네. 이것들이 짐승이네. 아니 니하고 내하고 20년 동안 호영호재하며 지냈는데 당신 그렇게 안면 몰수할 수 있냐. 너희가 인간이가 조폭들도 이렇게 안 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었겠죠. 그런데 두 사람이 오래 알게 됐네요.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하고 김성태 전 쌍방울급 회장이 알게 된 것이 2004년 정도 서울 중남구 갑 지역구에 처음 국회의원이 되고 김성태 전 회장과 친분을 맺으며 형님 동생 사이가 됐고 또 이 세계는 또 뭐 우리가 남의 가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김성태 전 회장은 상대방이 자신보다 한 살이라 말하면 성님 이렇게 했는데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는 1963년생이고 김성태 전 회장은 1968년생이니까 뭐 성님 이렇게 했었으론 또 사업적으로 도움을 받고 하니까 본인이 국회의원이 떨어지고 나니까 자리를 하나 만들어 줬겠죠. 이 사람들이 또 그 세계는 또 나름대로 그런 의의를 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의의라고 생각했는데 김성태 씨가 4시간 대질신문을 하면서 보니까 이화영이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야 인간도 아니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네가 인간도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아는 이상 네가 함께 협조해 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성태가 불거라는 겁니다. 술술. 술술 불거라는 이야기죠. 대질신문을 마친 뒤에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정치인 정말 무섭다. 정말 무서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날 같은 자리에서 사자대면을 했던 박용철 쌍방울 부회장과 안부수 아탭 회장은 쌍방울이 경기도의 대북사업 비용을 북한 측에 대신 지급했다. 그런 취지로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자만 모른 일이다. 이렇게 하니까 김성태 전 회장이 열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뭐 시간이 별로 안 걸릴 것 같아요. 김성태 전 회장의 국외 도피 기간 중에 현지 수행 비서 역할을 담당했던 박응모 씨에게서 압수한 휴대전화 6대의 비밀번호를 풀고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고로 알려졌다. 이게 다 이제 불겠죠. 다 불게 되면 완전히 다른 영역 대권 도전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북한의 방북을 위한 모든 작업 내용들이 김성태 씨의 입과 포렌식 결과들을 통해 세상에 밝혀지겠죠. 조응천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훨씬 더 큰 것이 될 가능성이 있다. 개발비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제사범과 관련된 일이지만 이거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악은 악으로 가고 떼는 떼들어 가고 다 뭐 당하는 겁니다. 본인들이 오랫동안 다 숨기고 누구도 알 수 없을 것을 생각했지만 그게 시끄러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